기자 이민정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수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 오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배우 오달수 점 뉴스원 미투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오달수가 새 소속사를 찾았다. cgsn entertainment는 20일 현재 오달수는 소속 사가 없는 상태로 최근 미팅을 가졌다. 미개봉 작품 및 정리해야 할 일과 관련의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. 다만 소속사 이적이 새로운 작품에 들 어가거나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. 며 활동 재개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다. 오달수는 지난해 2월 미투 논란에 휩싸여 활동을 중단했다. 성포 역 가해자로 지목된 오달수는 자신에게 불 거진 의혹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. 2. 후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와 영화에서 하차했다. 당시 그가 출연한 세편이 0. 화인 미우 사촌 이환경 감독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. 김지훈 감독 컨트롤 한장혁 감독은 개봉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. 이민정 기자 리 민주 ng골뱅 이재용 ang.co.com